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의료 대란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부딪혔지 않습니까 부딪혀가지고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의사들을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시간에 가면서 이제 좀 균형을 잡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는데 현장 시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한의사회 회장을 나오셨던 노환규 전 의사회 회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물론 이해당사자에 속하시는 분이니까 조금 자기 주장이 그런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감안하시더라도 비교적 여러분들 의료 현장에 한 30년 정도 이상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입장을 잘 알고 글을 참 잘 쓰시네요. 글을 이렇게 이제 의사분들이 글을 훈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대단히 논리적으로 글을 쓰시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부가 2월 6일 의대 정원 2천 명이 포함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필청패를 발표한 이후에 2월 중순 부터 2월 말 사이에 1만 2천여 명의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제를 제출하고 진로실을 떠났다. 불행하게도 이러면 이번에 대학병원에서 대부분 강하게 반발하신 분들이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전공의 분들이 대부분이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대학병원을 떠받치는 한 47% 정도의 제가 이제 참 그거 한 거는 보건복지부의 장관이나 차관의 실무진들이 의료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그냥 목숨 걸고 사직서를 던질 정도가 되면은 뭔가 처음부터 이분들이 이분들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오판을 단단히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전망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하니까 정부는 비교적 안일하게 사태를 본 것 같다는 것이 노한규 전 의사협회 회장의 말씀입니다. 진압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정부는 필정패를 발표할 때부터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때부터 의사들의 거센 저항을 예상했다. 이것은 2월 6일 발표 당일 전국의 50개 수련 병원의 현장 점검을 위해 행정요원들을 파견하고 5개 대형 대학병원에는 경찰을 배치시키고 2월 6일 당일에 전국의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아주 거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행정권을 동원한 사례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생 동안 검사로 삼아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부는 또한 전국의 1만 2천여 명의 모든 전공의들의 핸드폰 번호를 확보해뒀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역시 적각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면 덜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의사 정원 학대 문제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업무를 강압적으로 추진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것이 모두가 뭐죠?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그냥 닥치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여러분들 의사들을 금박하는 걸 보고 이야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나라라고 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부는 필정표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직후부터 의사들의 저항은 곧 면허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반발을 각종 명령 등의 다양한 법적 제재수단을 이용하여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어마어마하게 오판을 한 거죠. 그러나 전공의들과 교수는 아예 직장과 의업을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대량 사직을 일종의 파업으로 보고 강제수당을 동원했지만 전공의들은 실제로 사직 의사를 갖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필정표가 실현되고 마주하게 될 의료제도 하에서는 의사를 하는 것이 무관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늘 이런 것을 소개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친 정도가 아니고 무지막지한 진압정책을 쓴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평생 동안 해온 일의 방식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의사들을 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은 이 분야를 잘 아는 수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통해 제가 또 새로운 일을 받아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진압하면 초창기에 제가 사용했던 용어처럼 깔하면 그냥 깔 거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정부가 저지른 크나큰 실수. 예상했던 것보다 의사들의 저항이 그 시에지만 미리 여론작업을 해두었던 정부는 초기에는 당황하지 않았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정관등을 국민과 의사의 싸움으로 변질시키면서 의료계를 억압하는 강압정책을 썼고 그 덕분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반짝 상승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에 고무되어 의사들에 대한 강압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그런데 여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작한 의사의 악마와 작업은 의사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의사에 대한 악마와 작업은 의사들이 돌아올 다리를 불태운 것과 같았다. 의사들은 좌절감과 허탈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명감의 소실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2천 명 정원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이 4월 1일 날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잘못 해결하게 되면 엄청난 여러분들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대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거칠까 의사를 두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군사 여러분들 무슨 작전 펴듯이 저렇게 밀어붙여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당신들 정신이 있냐 그러면 왜 그렇게 밀어붙였겠냐 사심이 눈을 가렸던 겁니다. 총선용 소재로 한 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패짝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이런 꼼수를 두면 안 되죠. 의로 대단한 짧은 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2천명이란 숫자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2천명이란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의사들은 2대 2천명 정원이 가져올 의학 교육 현장의 혼란과 질 저하라는 결과를 뻔히 알고 있다.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의사들 역시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닥치고 2천명 그냥 밀어. 글을 아주 정성들여서 잘 쓰시네요.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방송 보시면서 불편한 분이 있더라도 이 현장 이야기를 압도적으로 여러분 힘이 민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관과 정치의 우위체제이기 때문에 의사건 누군간에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목숨을 물고 대들겠습니까? 이게 돈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정치적으로 참패하게 될 것이다. 의대 정원 이슈로 발표 초기 잠시 올라갔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도 이제는 크게 꺾여 빠르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이제 총선이 열 남은 상황이 이렇다 할 반전의 여지도 없다. 정부가 내세웠던 주장의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2천명의 숫자에 대한 집착의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 의로 대란 이전에 약 80%에 달았던 의사 내의 여당 지지율은 의로 대란 이후에 1%로 떨어진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자충술을 둬도 어마어마하게 자충술을 둔 거고 저는 의사들의 여러분들 표가 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거를 마음껏 만질 수 있는 근거 끈덕질을 제공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데 해결이 되어도 전공의들은 일부만 돌아올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필수의료를 할수록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노예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전공의들 가운데 상당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사명감을 상실했고 예전의 자료로 복귀할 전공의들의 비율은 많게 봐도 8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문제는 빈자리들이 대부분 필수의료분야라는 것이다. 2024년은 대한민국 의료가 초토화된 해가 될 것이다. 필수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연구이탈로 인해 앞으로 수년간 필수의료분야의 공백상태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이탈로 인한 여파는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전공의들은 신분이 피교육생이지만 아래연차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단전은 아무리 짧아도 수년의 공백을 초래하고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미 90%를 넘는 의대생들이 휴학기를 제출했고 이들은 의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필수의료를 외면하게 될 것이란 뜻이다. 여러분 오늘 4월 1일 날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가 궁금합니다만 그동안 대통령이 보유한 태도를 미루어 보면 다시 한 번 본인이 옳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의사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러나 담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로 뭡니까? 지금 이미 타격을 받았지만 그걸로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서로가 건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점진적이고 계량적으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가는 그런 해안이 필요한데 그 정도로 유연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뚝심이 아니고 쇠심줄 같은 그런 고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